아 소리가 진짜 작은 것 같아요. 별로 안 보고 싶냐 봐 뭐라고요? 무대 보고 싶어요? 좀만 더 크게 하면 보여줄 것 같은데 보고 싶어요? 아 이렇게까지는 원하는데 멤버들은 어때요? 보여줘야죠! 사실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보여줘야죠 그럼 우리 앞으로 나가볼까요? 우리 크리들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는 달려가서 보여줘야지 좀데 가까워서 아 의자는 이제 저희도 앞으로 나오면 더 치워주실 거예요 치워주실 거예요 거기서 하면 달라 우리 춤추다 내려가요 여러분 네 내려가요 내려가도 모질러 자기가 모질러 우리가 얼마나 큰데 이제 상자를 치워주실 거니까 2층에도 많은 분들께서 지켜와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마이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층도 고마워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벌써 콘서트 한 거 같아 콘서트 현장장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공감이 유행이니까 감기를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일은 무대를 보여주기 전에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는 설명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? 그래요 지금 말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비밀의 정원이라는 곡은요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의상이 뮤직비디오에도 나와요 비밀의 정원은 너무나 상대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소중한 소망의 씨앗이 있다고 입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소망의 씨앗을 품고 열심히 살다보면 언젠가 나만의 큰 정원이 완성되어 있을 거라는 진짜 희망적인 곡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노래 들으시고 감정적인 에너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무대 보시고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의 비밀의 정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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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